한화 이글스의 신인 투수인 정의황 선수가 부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해안가 방파제에 빠진 30대 여성의 구조를 도왔습니다. 정 선수는 지난 16일 밤 10시쯤 해운대 마린시티 인근을 지나다 방파제 아래 물속에 빠진 36살 A씨를 발견하고 119 구조대 신고했습니다. 또 구조대가 올 때까지 A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시도했고 A씨는 1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